오늘의 아이돌을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물껴가 돼. 2번? 오! 맞아요! 2번! 오, 에스케일레스! 제가 데이터 가르치게 할 줄 알지? 베게터! 섹시? 음? 섹시? 섹시!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모르겠어요. 저 이제 뵙에서 뵙고 싶어요 오늘이 너무 특별한 삶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죠 오늘이 처음에 있는 아이돌을 할 수 있어요 제가 한 친구가 여기 한 친구가 인사 뵙에 있는 아기교사 아이돌을 할 수 있어요 그들이 안 좋아하는 아이돌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의 아기교사에 대해 그 다음 하루가 내 눈을ções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제 메이크업을 할 수 있어요 이 일은 매니저입니다 오늘의 매니저입니다 오늘의 매니저입니다 운전을 하세요? 10시간동안 됩니다 진짜요? 매니저 인생은 어떠세요?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네 정말 재밌어요 아 살만해요? 거짓말하는 거 같아요 괜찮아요? 영혼이 없는데? 아니 아니에요 초록처럼 하잖아요 아 그래요? 좋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렇게 다 멘티엔드 차에서 보통 뭐 해야 돼요? 아이돌은? 아 너무 멘트 로스 아이돌레스 있네 카로 티네 그 도미를 여러분 일어날게요 잠껴야 돼 잠껴야 돼 좋아하는 케이팝 아이돌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BTS가 좋아해요 근데 제가 말할게요 오늘 아이돌이 제일 좋아하는 아이돌 오늘 보실 아이돌이 제일 좋아하는 아이돌 솔직하게는 BTS라고 벌써 말했어요 아 거의 다 부족했는데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이돌처럼 예뻐질 수 있을까요? 화장으로 다 돼요? 네 맞아요 저 뭐 오늘 수술 시키고 막 그럴 건 아니죠? 어 여기 다 하는데요 아 그래요? 청약할 거 왔어 지금? 아 요거는 에스팅 시루히야 플라스틱한 옷에 시 몇 푸에 대해 하세요? 제가 30살인데 괜찮을까요? 어떻게? 아이돌 괜찮아요? 30살 아이돌 불가능할 가능한 약간 보미로만 치면 아 그래요? 에스팅 텅구 트린타 아이돌레스 아이돌레스에 하세요 5초 막시모 벤테 나 한국에서 데뷔하면 어떡하지? 방금 어이없어하는 표정 봤어요? 어이없어하는 표정? 찍었어야 돼 진짜 데뷔하면 어떡하지? 이러니까 아 이렇게 안 나오죠? 아이돌들 안녕하세요 홀라 아이돌을 어떻게 걸어야 돼요?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오이간 여기가 아이돌들 아이돌들이 오늘이 촬영할 때 이렇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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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의 소라입니다 그 다음에? 네 안녕하세요 우아의 민서입니다 똑같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네 이분들이랑 똑같이? 어이없어 아 아 제 머리카락을 보여줄게 제 머리카락을 보여줄게 제 머리카락을 보여줄게 지금 다른 멤버들을 찾을게 오늘 촬영할게요 제 새로운 아이돌들을 소개할게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아의 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아의 우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페인어를 알려드려야겠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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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아 바로 그 다음으로 어디 가지? 이제 옷 입으로 옷 입으로 옷 입으로 옷 입으로 입으로 옷 입으로 입으로 그럼 이제 옷 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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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옷 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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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입니다 차를 같이 타고 이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이동할 때 뭐 해요 보통? 저희 각자 휴대폰으로 영화나 드라마 보거나 게임하거나 아니면 노래 듣거나 해요 아 각자 별로 사이가 안 좋구나 아니요 아니요 차에서만 차에서만 하겠습니다 둘 셋 everyone say to us 네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everyone say to us 안녕하세요 라이입니다 저희 이제 댄스를 한번 배워볼 거예요 아 바로 댄스를 배울 거예요? 네 그래요? 나 잘 못 추면 돼 그럼 어떡해? 네 호랑이같이 잘 못 쳐줄게요 지금 집에 가고 싶으면 어떡해 지금 허리도 아프고 울름도 좀 안 좋고 그래 그렇지만 그런 게 다 핑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하셔야 돼요 아직도 나 피해가 하라면 해야죠 그쵸? 오늘은 이거 하러 왔으니까 한번 끝까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싶어서 이거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건 뭐에요? 그리고 next siis 오늘 trock이오 여보세요 네 itos 잠시 entend 지금 시작합니다. 신곡이 나오죠. 네. 저도 같이 활동하는 거잖아요. 제가 멕시코에 안 가려고 어제 이글을 취재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진짜 눌러나? 여기 내가 눌러앉을려고. 우리가 다 이해가 됐잖아. 시작해볼까요? 손은 이렇게 물결을 두 번 오 맞아요! 오브 뭐였어요? 양쪽으로 돌렸어요. 아 다음 개켓 더 싹 그다음에 시동을 펼게요 왈도 nothing 맞아요. 이 동작! 오른바 안 돌놨어? 어? 어! 맞아요! 원! 넷! 자! 두! 아! 손 잡았다! 손 잡았다! 노래로 해보면 우-라-라-라 우-라-라-라 한 다음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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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다! 맞아요! 진짜 너무 창피 져 spielt codes 그들은 그 ㅍ Pi 어? ㅍ Pu? 5 전 자! 에? 에.. 어.. veo.. 어? 다시 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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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머리를! 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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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그리고 남자들 앞에 가, 남자가 앞에 가 그러면 이제 성인들만 봐야 돼 남자 앞에서 반음하는 눈빛을, 반음적인 눈빛을 머리 막 옮기면서 머리 봐야지 평가당 막으네. 평가당 막으네. 아 왜요? 아 왜? 아 잠깐만 왜? 먹어요. 아 배고팠죠 배고팠죠? 먹으면서 할게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가 없고 여기는 프로베츄라고 해요. 잘 드세요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겠는데 프로베츄라는 것 같아요. 해볼까? 하나 둘 셋. 프로베츄! 나의 인스타그램에 대한 질문은 우리 아이돌이 몸이 되게 예뻐요. 예쁘고 말라야 하잖아요. 요즘 추세가 마냥 마른 게 아니잖아요. 몸이 되게 멋있을 수가 있고 이게 궁금한 게 뭐지? 라틴 언니들을 보면 몸매가 건강미가 있잖아. 그런 게 더 예쁘지 않아?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이돌이 이렇게 에스테티 보내고 우리 아이돌이 이렇게 그렇게 안 하는 게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더 그런 관리를 많이 해야 되겠죠. 운동이나 그런 것들도.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있는데 정말로 새벽 5시부터 트레이닝을 하냐. 연습을 아니요. 5시부터 하진 않고 주말에는 어때요? 주말에는 안 쉬어요? 저희는 하루도 안 쉬어요. 진짜 안 쉬어요? 네. 남자친구를 가질 수 있냐?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네. 저희는 안 그래요. 진짜? 네.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서는? 되게 춤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춤 아까 보여준 거? 또 다른 거? 뭐 있으면? 너무 자유로워 보여서 뭔가가 풀리는 느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긴 옷도 다 벗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지금 나와서 다음 장사는 VAP VAP 은 가능한 해결이었습니다. 저는 2 prede самого 새로운 멤버를 둘 셋 안녕하세요 아무도 모르실거야 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멕시코에서 유튜버 틱톡커 인스타그래머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 아미가라고 합니다 아무도 모르시죠? 친구 아미가 아는 사람이 계실때 조금 우리의 앨범은 너무 빨리 우리의 앨범 우리의 앨범은 너무 빨리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항상 하세요? 매일매일? 소통 하고싶을 때 스케줄 없을 때나 얘기하고싶을 때 저 이제 다들 철수하는 분위기인데 집에 가는거죠 언니 3개까지 아직 멀었어요 우리 우리 신곡 아 신곡을 지금 다 하러 가는거야? 연습해야죠 선배까지 얼마 안남았어요 언니 잠깐만 제가 또 연습해야 할 것 같아요 아 너무 아까 배운 울랄라 부분을 저희가 노래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그걸 꼭 알려줘야겠어요? 나한테 음 뭐하세요? 목을 푸는거에요 노래하기 전에 시작 음 또 음이 올라가서 음 음 음 음 시작 울랄랄라 울랄라 아 아 아 올랄라보다는 살짝 울랄라로 해주세요 내가 올랄라라고 했어요? 내가 올랄라가 좀 더 가사를 바꿀까? 시작 울랄랄라 울랄랄라 아 아 아 오 오 되게 됐어요 해볼게요 울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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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모두 잠든 이 밤 밤새도록 울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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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울랄랄라 울랄랄라 아아 아아 노오오오오오오 owe 내가 아이돌처럼 한 번 해볼게요 우 랄랄라 울랄랄라 아아 아아 모두 잠든 이 밤 밤새도록 우 랄랄라 울랄랄라 아아 아아 우 랄랄라 울랄랄라 아아아 좀 오진한대 같아 잠든 이 밤 밤새도록 나 진짜 이렇게 몰라? 나 이거 일부러 못 부르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언니 이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포기한 얼굴이야 지금? 땀이 좀 아픈데 언니 춤 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 춤을 잘 쪄? 메인 댄스, 메인 댄스. 그러면 이제 퇴근해도 되는 거야? 다음 스케줄 또 있어서. 스케줄이 왜 또 있어? 집에 가야지. 우리 퇴근 못 해요 언니. 콤백 준비해야 돼. 이거 요즘에 한국에 법에 걸려.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가야 돼요. 아이돌이니까. 아이돌 못 해먹겠네 진짜. 가자. 갑시다. 나 좀 부축 좀 해줄래요? 네. 어 둘 다 같이. 부축해서 가요. 자, 이제. 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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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시작을 해봐س'. 맨날. 자, 여ìnhrians. o. 2006년에서 가보자ciu hosted out. 너 당 17일이TY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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Y放心 du. 주워ingt Abrahampt print ? 자 cicatayama. 이제 nosotap ost. 이제. 오늘 스케줄 끝이에요. opsis forget. 네요. 선 das. 1英amer. 아야한 Redmiynama. 아예, 왓 Read 신ja. 넘만. 네. 진짜. 저희. 내가 진짜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와요 엄마는 내가 지금까지 다 하고 싶지 왜 왜 저러고 싶어 여러분, 제가 한 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Somos uno! Gracias! Muchas gracias, nos vemos en otro video Gracias! Like, escribir, de hoy! 아직 남았어요 아직 남았어요 아직 남았어요 우리 만난 거 찍은 거 아니야? 아직 남았어요 아직 남았어요 왜 이렇게 써? 잠깐만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울랄랄라 울랄랄라 아아아 모두 잠든 이방 밤새도록 울랄랄라 아아아 모두 잠든 이방 밤새도록 울랄랄라 아아아 안녕